여러분들 오늘은 이 개복어가 성관 개복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괴물 먹방 방송을 준비했으니 우측 하단에 있는 추천을 빤스 빨듯이 누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와... 혜자인데? 오 야 게임 잘 되는데?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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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터진다 어 야 게임 터져 야 게임 터져 애들아 형 게임 터져 어 지나가기야 어 게이르 이렇게 게임이 잘 될 때는 바로 지나 못 갑니다. 여기서 지나 못 가면 자리가 약간 일로 갑시다 네 다음 팟에서도 열심히 방송하고 있는 방송천재 호구 종화문입니다. 가자 가자 지네들 일로 가야돼 일로 가야돼 아 뭐 한 칸짜리가 이렇게 뼈가 이렇게 단단해 아 아 만날 각인데? 이거는 다시 돌아가자 어? 게이득인데? 아 돌아가더라도 이런 혜자를 노출할 순 없지 아 가만히 있어 게임 터트리기 전에 이씨 야 야 니들 게임 끝났어 어? 이정도면 게임 끝난거야 게임 터트리기 전에 가만히들 있어 이씨 이티로 가사만 이틀 게임 텐어 이틀 게임 시민 이틀 게임 이틀 게임 이틀 게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들 선택지지만 나가는 건 아니란다. 깔끔했습니다. 안녕하십시오. 초마모님이나 추천 즐거찾기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유튜브에 이볼브 방송만이 올라가 있으므로 재미있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튜브 많이 봐주십시오. 여기야 좋겠구만. 얘들아. 큰일이야. 니들 다음 생에 태어내래. 나도. 어머. 친구 따라 죽으시려고. 용궁버스 타러 오셨어. 같이 가시고.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개 천천히 해야지. 빨리하는 게 절대 좋은 것이 아니다. 그거 제가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아 형 잘못했어 아 저 기열이 좀 한데 땡이네 진짜 아 아파 먹어 먹어 왜 안 먹어 일부러 대시도 안 박는다? 왜냐면 대시하면 대시 소리가 들리거든 나 치밀한 새끼야 게임 난 치밀하게 할 거야 자매계 명술샷 전혀 못따라오죠 지금? 구실한 얘기입니다 뭐야 먹었죠? 됐다 지나가기다 여기서 지나가 안되네 여기서 지나가 안되네 딱인데 싸그리다 죽여놓고 가 지나하고 먹게 여기에 좋겠다 어 딱이죠 지금 너무 좋아요 바로 바로 먹방 갑니다 어 이렇게 말이죠 아주 좋습니다 지금 야 근데 나 새 울렸냐? 나 새 안 울렸지 와 이거 너무 애잔네 새 울렸어? 아 새가 울린거 같더라고 이 새소리 말고 울리는 새소리가 진짜 지대로 들린거 같거든 와 뭐했다고 3단계 되겠네? 우와 3단계인데? 어어어 와 지금 내려가야돼 다쳤다 아니 걔랑 싸우면 안돼 멍청아 걔를 왜 싸워? 어 걔랑 싸우면 안돼요 지금 3단계에서 보자 얘들아 아직 저거 마무리하려다가 3단계에서 보는게 깔끔할거 같애서 어 마무리 안했어요 아우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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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쉴드 깔는거 봐 미쳤어 와아이씨 그만 까요 그만 까요 어 아 얘는 아니다 얘는 아니야 얘 너무 쎄다 아 아 이거 먹을 필요 없는데 지금 정신 났습니다 정신 놓으면 안되는데 사람이 한명 누가 죽었네요 지금 그러고 보니까 어디있으면 누가 태어난다는데 지금 지나가긴데 자 얘는 내 개전기를 지킬 가능성이 꽤 높아 어차피 레이스 자체는 뭐야 저거잖아 쉴드는 뭐 금방 채우기 때문에 얼마 없어 사실 쉴드는 얘는 저럴거면 그냥 개전기 지키자 이런 전략으로 깔 가능성이 됩니다 아 어 추적다트 먹었네 아이 개같은거 와 추적다트 되게 오래가네 그냥 가야겠다 어 쟤네들 상태 왜저래 나 개이들 라자루스 없네 라자루스 어디갔데 라자루스 어디갔데 아 라자루스 얘다 러스티 애가 라자루스야 내가 아까 아이디를 메웠거든 오케이 라자루스 먹어버렸어 야 개이득 봤다 너넨 뒤졌다 이 자식들아 야 너넨 뒤졌어 한마리씩 먹어줄게 안녕 이 자식들아 이 자식들아 으어어어 뭐 먹어버려 야 치체 먹어버려 개같은거 먹어버려 먹어버려 일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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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먹어버려 먹어버려 안먹어져 왜 아니 뭐야 이 개같은거거든 이거 어어어 나이스 야야 뭐지 야 뭐에 걸렸어요 지금 어 바닥에 있는 애 한명 봤는데 누가 어 뭐에 걸렸어요 지금 개이득 4연승 가구요 아 조조셉이다 라자루스 지 먼저 물었다고 뻑킹 뻑킹 그르기는 양끼들 인성 조졌습니다 4연승 수고하셨습니다 어우 오늘 조마모 게임 터지네 예